자 3회 TRS 훈련을 시작합니다. 먼저 키워드 체크는 해야 되겠죠. 가번에 ACX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계획승인 같은 경우는 보통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특허재량이죠. AC는 공원지역으로서의 보존필요성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네요. 공원으로서의 보존필요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 측면이겠죠. 이게 북한산국립공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 판례사안입니다. 미후로 거부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갑의 취소성을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 AC는 피고죠. 당초처분사인 X지역의 보존필요성. 그러면 여기에 당초처분사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비교하기 편하게. 용도변경지역의 추진등사회에 더하여 더하여 플러스 추가한다는 말이죠. 지금 추가되는 사유는 공원 주변의 환경품치 미관. 환경이니까 지금 기사동이 인정될 수 있어요. 더하여 이게 지금 추가되는 사유입니다. 그럼 당초사유와 추가되는 사유는 공원의 보존필요성이라는 것도 자연환경적 측면이죠. 그리고 여기 공원 주변에 환경품치 미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사동이 인정되는 거예요. 추가할 수 있겠느냐. 있다. 결론. 추가 변경인데 추네요. 된다. 기사동. 초안은 이 정도 자꾸 끝나는 거예요. 법원은 당초사유하고 추가되는 사유 이 정도는 체크해 놔야 되겠고 법원은 거부사인 공익사항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거부처분으로 인한 신청이 불륙이 너무 크대요. 비례원칙에 반하겠네요. 거부처분은 재난권을 일탈 남용해서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기속률이 발생하겠죠. 뒤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속률이 기팔력이냐. 여기는 A씨네요. A씨가 지금 보니까 항소심 계속 중에 관련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개정된 관련법은 처분시 이후에 개정이 된 거죠. 처분시 이후에 새로운 사정입니다. 즉 법령 상태의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법령 상태의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분시 이후의 사정임으로 기속력의 시간적 한계를 시간적 범위를 처분시로 보는 판례에 따르면 처분시의 개정법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겠죠. 이에 근거해서 X제역의 개발행위 허가구역 결정고시위의 확정 판결 이후 A씨는 개발행위 허가구역 결정을 이유로 즉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거부처분이 나옵니다. 새로운 거부처분은 적법하냐? 쟁점은 기속력 위반이죠. 기속력 중에서도 처분 시의 법령 상태의 변경이 있으니까 시적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시적 범위가 문제가 되면 객관적 범위를 굳이 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복통이 차량에서도 말했지만 기속력 위에서 차단시켜서 분쟁을 종료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실하게 해준다는 측면이 있죠.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을 종료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견해 중에 보면 거부처분 같은 경우는 거부사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거부사유는 객관적 범위에 모두 다 포함되는 걸로 봐서 거부사위를 다 차단시켜야 된다는 최근에 유력설도 나오고 있어요. 유력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논문에서 그런 언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시적 범위에 따라서 기속력에 비치면 객관적 범위도 다 인정되는 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개정법에 따른 고려를 다 하니까요. 이거 관련해서는 목요일 오늘이죠. 오늘인데 4월 7일 목요일 복동의 음성파일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자사히게 풀어줬어요. 아침 리마인드 특강에서 풀어줬으니까 꼭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 부칙에 입업 시행 당시의 신청 중. 여기에 해당되네요. 지금. 종전의 규정이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처분 시에 법률 상태 변경이 없는 걸로 의제되는 거예요. 즉 부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처분 시에 사전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법 적용하면 안 되는데 개정법 적용해서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거죠. 즉 기속률 위반이 돼요. 신청 가능하냐. 이런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기속률 위반이고 기속률에 반하는 처분이 나왔다면 간접 강제 요건이 충족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걸 지금 제대로 쓴 사람이 거의 없던데 경과 규정 부칙에 따라서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개정법을 적용해서 처분을 했다면 처분 시에 사전 변경이 없으면 해도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반복금지요. 반복금지요. 또는 재처분 의무 위반이 돼서 기속률 위반이 된다. 기속률 위반은 34조의 간접 강제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간접 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 출심에 관해서는 배상금에 대한 판례, 제재나 손배관이다. 이행, 심리적 강제순환에 불과하다. 의무인 기간이 경과 후에도 이행만 했다면 목적 달성이 됐으므로 더 이상 추시면 안 된다. 이거 써주면 되죠. 갑의 A씨에 국가폐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거부처분 행위 자체의 위법이 선행법안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모순되는 주장 못하는 거. 이건 불가 반이죠. 없는 이유는 기팔력입니다. 법원이 나왔으니까요. 법원이 나왔으니까 처분청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속이 아니라 기팔력으로 가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1분 리마인드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안은 처치변, 먹는 규정 X, 허용요구, 제한적 긍정서, 허용기준, 따다다닥. 기사동 사안은 당초, 추가, 기사동 인정. 추가할 수 있는가? 추가할 수 있다. 다음. 취소 판결 확정, 기속력, 기속력 관련해서 사안 같은 경우 기속력 시점 범위, 유혹 판단의 기준의 처분 시를 볼 때 개정법에 의한 제거부 처분은 적법, 판결실 구별실에 따르면 위법, 무효. 그 정도 얘기하면 되겠네요. 다음. 3번. 부칙 적용 사안 맞다. 그러면 개정법 적용, 기속력 위반. 그럼 간격 강제 요건 충족. 따라서 신청 가능. 다음. 판결에 취재에 따른 제처분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손배나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출심할 수 없다. 다음. 판결의 회로가 관련해서 사안은 기팔력이 문제되는 사안. 뭐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체크합니다. 아, 아까 구별이 기억이 안 났네. 아, 기본적 사직관계 동일성. 이 부분으로 별도 목차 잡는 것도 좋아 보이네. 아까 허용 기준에서 뭐 요건이 하나 기억이 안 났는데 이따 찾아봐야겠다. 다음. 기속력 의성질. 아, 내용에서 이거 거부 처분이라면 30주의 양, 제처분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거 꼭 써줘야 되겠다. 범위, 실적 범위와 관련해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 이거 놓쳤었는데, 이거 놓치지 말아야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 목차를 잡아보자. 3번. 강적 강제의 요건에서는 기속력 위반. 이거 꼭 넣어줘야 된다. 배상금의 성질에서 키워드 떠오르지 않았으면 나중에 찾아보자. 부칙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적용된다면 기속력 위반이 된다는 것을 쓰자. 그리고 나서 본인이, 여기는 기팔력, 범위가 특히 문제가 될 테고 본인이 체크한 것, 체크한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체크한 것만. 체크한 것도 이렇게 색깔을 입히세요. 색깔을. 가득성을 높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입히려고 노력한다. 좋아요. 1단계 복습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2단계 한번 가볼까요? 30초 복습이에요. 30초까지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 30초 한번 가봅니다. 차초병 허용 여부, 제한적 극력, 허용기준 1, 2, 3, 4, 기사동, 사안은 인정, 넘어가고 기속력 시적 범위, 거부처분 유입판단의 기준인지, 처분시, 처분시에 따르면 개정법의 근간처분 적법. 다만 판결시 구별시설, 유입업, 무유. 배상사는 부칙 적용, 따라서 기속률 위반, 따라서 간접관절 유권 충족, 따라서 신청 가능, 추심, 이행했다면 X. 판결의력, 기팔력 관련된 내용. 딱 이렇게 해서 30초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크합니다. 또 체크해요.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볼까? 이번에는 여기를 볼까? 그래서 체크된 것만 다시 답안지에서 체크합니다. 마지막, 3단계 30번 복습할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딱 떠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 허용기준, 허용기준, 기사동, 사안은 환경, 대구.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지 않는 거예요, 3단계에서는. 여기는 기속력 시적 범위, 거부처분 유입법 판단의 기준 시, 처분시, 구별시, 판결시설. 처분시설에 따르면 소동계속청, 한국수임에서 개정법에 대한 근간처분은 기속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 그렇지만 판결시 구별시설에 따르면 위법, 그리고 기속률의 바람으로 무효. 넘어가서 부착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개정법에 근간처분은 기속률 위반, 따라서 간접관계 유권 충족, 따라서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 배상금에 관해서는 이행만 했다면, 판례에 따르면 더 이상 추우시면 안 된다. 사안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걸 기판력의 효력이다. 불가정 불가반. 이거를 머릿속에서 생각의 속도로 15초 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패스하고 이거를 목차 압축과 다반지 압축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다 떠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한 고리를 찾는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약한 고리를 찾는다.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에 갔을 때, 다반지를 쓸 때 실전에서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이 약한 고리거든요. 이걸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보강,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3단계 연상학습법, 트리플 리마인드 스타드의 요체는 결국 본인의 기억이 약한 부분, 논리가 약한 부분을 찾는 데 있다. 1단계에서. 그걸 2단계 목차, 3단계 다반지에서 체크하는 거다.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의 학습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체화시켜야 될 학습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